우리가 상법에는 우선 간지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간지상, 천간과 지지상 있다. 또 궁의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살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신살, 신살의 상이 있다. 간지상, 궁의상, 신살의 상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친, 육친이라는 게 뭐야? 십신, 십신의 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간지상, 신살상 이거 했죠? 궁의의 상도 나중에 나올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육친, 십신에 따라서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십신의 상에는 정인, 또가 있고 편인이 있고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정관, 편관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식신, 상관 또 비견, 겉제 또 정제, 편제 정제, 편제 이렇게 10개가 십신이라고 해서 10개 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다. 굳이 앞으로는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이런 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어 이럴 때 그렇죠? 사주에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어 이럴 때 굳이 그걸 갖다 구분하라고 할 때 그럴 때만 구분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정인이 있는데 정인은 정이 있는 마음이야 그렇죠? 편인은 편된 마음이야 편된 마음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인도 있고 편인이 있을 때는 정인은 올바른 마음이고 편인은 좀 약간 편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제다 그러면 정제에 또 물론 상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주에 가서 쟤를 볼 때 정제, 편제 이렇게 꼭 구분해서 이건 정제니까 뭐 저축한 돈 이건 편제니까 뭐 한 돈 이렇게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제만 있는 사람들은 대개 짠돌이죠 이렇게 이렇게 짠돌이야 짠돌이 자기만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좀 아주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좀 펑펑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지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에 보면 정인, 편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다 그러면 뭐 일자리다 자기 조직이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 인성은 크게 봐요 그냥 인성이다 그러면 이건 조직이고 권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공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관을 가지고 공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관은 하나의 직책이에요. 직책. 관은 직책이고 인성은 권력이야. 그래서 인성을 갖고 공직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주차 탁지권이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차 탁지권.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조직이고 인성이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인성이 모친이 된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만 그렇다고 그랬죠? 특수한 경우만 정통명리에서는 인성을 무조건 인성만 모친이로 봐. 그렇죠? 아니다. 우리가 모친을 따질 때는 모친을 따질 때는 1번 뭐야 식상 식신 2번 상관 그렇죠? 이럴 때 식상을 구분하는 거야. 식신도 있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누가 엄마야 이렇게 굳이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어 그러면 뭐야? 상관이 5번이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3번 로 4번 겁제죠? 겁제 겁제 이렇게 모친을 따진다. 모친이 인성이 모친이 되는 경우는 어떻다? 특이한 경우다 특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대개 보면 인성이 인성이 모친이 되는 경우 인성이 모친이 되는 경우는 대개 부성과 부성과 어떻게 했을 때 합을 했을 때 부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죠? 아버지하고 합한 사람이 누구야? 엄마 그래서 인성 부성과 인성이 합을 했다 그러면 뭐야? 인성이 그때 엄마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인성이 인성이 뭐하고 같이 있을 때 비겁하고 같이 있을 때 인성이 비겁을 생할 때 그러니까 간지간에 간지간에 인성과 비겁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비겁 밑에 인성이 있든지 인성 밑에 비겁이 있으면 이럴 때도 그 모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 형제를 생한 사람이니까 뭐야? 내 형제 자매를 생긴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간지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 이때만 모친이로 보고 인성을 모친이로 본다 이렇게 본다 조직이나 권력이로 본다 그 다음에 조상 조상이나 조상이나 웃 웃 어른 나의 웃 웃 어른 이런 인성은 그래서 조직이나 권력이고 그냥 부모를 합친 거 있죠? 부모를 합친 거 부모를 합쳐서 그냥 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대개 공직이니까 어떤 관이 있든지 인성이 있으면 관이 있으면 대개 통계를 바꾸는 거예요. 인성도 어느 정도 교육을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 관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자유스러워. 그래서 교통 운전하다가 그냥 이렇게 봐갖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아무 사람 보는 데 없고 카메라 없으면 그냥 통과하죠. 이런 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키려고 해요. 법과 규율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인성도 대개 보면 법과 규율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정의는 정자가 들어가면 대개 그런 규정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주 착하다기보다는 아주 고지식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고지식한 사람 정자가 붙으면 고지식해 근데 편자가 붙으면 좀 사고가 자유롭다. 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나 이제 이게 합을 하면 이 정편 정인편인 뭐 이런 이런 십신의 상이 있는데 합을 하면 합을 하면 그 상이 바뀌어. 그러니까 정인에도 합이 있으면 정인이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합이 있으면 이게 바뀐다. 관도 마찬가지다. 관. 관. 이준성도 관이다. 관. 관. 하나의 요거는 직책이야. 직책. 인성은 그래서 관만 있는 사람은 직책은 있지만 권력이 없어. 권력이. 명목만 있는 거야. 명목. 무슨 자기 명목만 있는 거야. 권력이 없어. 권력이라는 것은 총칼을 다룰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뭐를 다룰 수 있는 이런 힘이 그걸 직책이다. 그런데 이 관은 또 여러분들 사주에서 관을 보면 조심해야 될 게 관은 또 우리가 관살 그러죠. 살이야. 살. 살이야. 관이 꼬루 살이야. 그러면 관이 관이 관으로 쓰일 때가 있고 관이 살로 쓰일 때가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거야.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주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통상 보면 이런 데 밖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면 관인지 어떨 때는 관이고 어떨 때는 살이고 뭐 이게 구분을 못 해주니까 사주를 봤을 때 이게 관인지 살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관이 되려면 관이 되려면 관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제압이 돼야 돼. 제압. 그것도 완전히 제압이 돼야 돼. 완전하게 완전하게 관을 제압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이 관이 관이다. 예를 들어서 모토가 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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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이 사람은 공직자고 이 사람은 뭐 거기 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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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비인이라는 것은 관을 제압할 수 있어요? 못해. 천투지당한 것은 못 잡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관이 아니고 이게 뭐야? 살이다는 게 살. 물론 이게 좋을 때. 좋을 때의 죄가 되는 거고 나쁘면 이걸 제압 못하면 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일주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야? 이거는 제압이라는 것은 뭐야? 합충, 형파, 천 이런 걸로 갖다가 내가 잡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될 때? 관인상생이 될 때. 관인상생이 되죠? 이럴 때는 뭐야? 이때가 이때가 관인 거야. 관인상생이 되니까 관을 뭐 했어? 화해버렸죠, 인성으로. 그렇죠? 이럴 때는 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이 어떻게 돼? 제압수단이 돼가지고 관이 누구의? 관이 나의 제압수단이 됐을 때. 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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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해가지고 관이 왕해서 나의 제압수단이 돼가지고 관이 식상이나 뭐 재나 이런 걸 막 제압할 때 제압수단이 나의 제압수단이 됐을 때는 이 관이 관이야. 괜찮네. 근데 요게 안 됐다. 관이 요런 형태를 못 거쳤다. 그럼 뭐야? 이집트에서 살이 되는 거야. 살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를 해야 하는 물건이 되는 거야. 나를 해야 하는. 그래서 이 관을 볼 때는 요렇게 보면 된다. 관. 그리고 관이라는 것은 규정이고 법규고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꼭 정관이다 평관이다 뭐 이런 거를 굳이 구분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사주 풀 때는 굳이 구분하지 마라. 남편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에 남편을 잡는데 정관도 있고 평관도 있다. 그럴 때는 누가 우선이야. 그럴 때 이제 정관이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정관이지만 평관이 내 남편이 되고 정관은 내 남편이 안 될 경우도 있죠. 항상 성은 뭐하고 궁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이 궁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니야. 그러니까 정관이 있더라도 정관인데 지지에 궁위로 못 들어왔다. 그럼 뭐야. 그건 애인이야. 그냥 남편이고. 아니야. 편관인데 궁위로 들어왔다. 그럼 뭐야. 이게 진짜 남편이 돼. 그래서 그렇게 궁과 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교재에 쫙 있다. 우리가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다. 식신이라는 것은 일관하고 음향이 같을 때는 식신 음향이 다를 때는 상관이다. 식신은 내가 생한 거야. 이게 식신상관은 일관이 일관이 어떻게 한 거 생한 거는 다 식상이야. 그래서 일관이라는 것은 뭐야. 나죠. 본인이야. 본인. 그러니까 그래서 식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일관이 생한 거니까 생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 몸으로부터 나오는 건 다 뭐야. 식상이야. 침을 뱉었다 그러면 뭐야. 식상이죠. 말을 했다. 말을 했으면 어디서 나온 거야. 내 몸에서 나온 거죠. 그럼 말도 식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내 머리에서 나온 거죠. 내 거죠. 내 몸은 내가 오줌을 쌌다. 그럼 누구 거야. 오줌둥을 쌌으면 그것도 식상이야. 내가 땀을 흘렸다. 여자의 가슴이 나왔다. 이거 누구 거야. 이것도 식상인 거야. 하여튼 내 몸에서 튀어나온 것들을 하여튼 나온 것들은 다 식상인데 개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식시는 약간 온건한 거야. 온건한. 그러니까 생각도 온건한 생각이야. 일반적인 생각. 평상시에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생각. 이건 뭐야. 식시냐. 그건 식시. 상관은 생각인데 좀 독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독특한. 네가 일반한 내용이 아니고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고 독특한 지시를 갖고 남들하고는 뭔가 다른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뭐야. 이거는 온건한 생각이라면 이거는 약간 독특한 거야. 독특한 거. 일반 사람들은 어른 모시기를 어떻게 잘하죠. 그런데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른한테 반말하고 싸가지 없이 하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일반화된 게 아니죠. 하여튼 일반화된 게 아니라 독특한 거 틀린 생각이죠. 틀린 사고죠.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게 상관이야. 독특한 상관. 그래서 소설을 쓰더라도 식신이로 소설 쓰면 그냥 아주 아름다운 얘기 일반적인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상관이로 소설을 쓰면 아주 오묘한 추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추리소설 이런 거 아주 오묘한 생각이 나오는 거야. 아주 아기자기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상관은 이렇게 그래서 잘못되면 상관은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싸가지 없는 생각도 나오는 거야. 이게 상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관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왜? 남들보다 독특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니까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대단한 거죠. 사주에 그러면 식상이 다 있다. 그럼 뭐예요. 온건한 생각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중 성격자다 이렇게 또 보기도 이중 성격자다. 왜? 이 나오는 생각이 항상 그 사람으로부터 착한 마음이면 착한 마음만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착한 때는 어떤 때는 착하다가 어떤 때는 싸가지 없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보면 된다. 식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식신은 심성이 아주 좋다. 그런데 식신만 있어도 식신이 깨지잖아. 그렇죠? 그럼 뭐야? 식신이 깨지면 그것도 뭐야? 상관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대개 사람들 보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식신상관위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고 사고란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건데 이게 깨지면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 생각이나 사고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생각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 식상관이 깨져요. 그래서 이 식상관이 깨진다는 얘기는 식상관이 파괴됐다. 형충파열을 받아서 형충천 뭐 이런 거로 빠져서 또 식상이 깨지지만 임묘 있죠. 임묘 임묘하는 것도 깨진 거야. 그래서 식상관이 아주 하나밖에 없어. 식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운에서 와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랬다가 운이 돌아오면 운이 좋아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운에서 온 병은 반드시 운이 가면 괜찮아진다. 운이 가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견 겁제인데 비견은 비견이라는 건 비견이라는 건 록이기 때문에 약간 생각이 평화적이에요. 평화적. 쉽게 가면 형님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할 때도 비견인 사람은 형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정정하게 예를 들어 해. 겁제는 어떻게 해? 겁제 형제는 와가지고 형한테 왜 안 주냐고 멱살 잡고 싸우고 안 되면 어떻게 해? 고발도 하고 형이 뭐 했다고 거짓말 시켜서 고발도 하고 아니면 훔쳐내도 가는 거야. 어거지로 뺏어가는 거야. 그게 뭐야? 겁제의 마음이야. 겁제의 마음. 그런데 겁제보다 겁제는 또 겁제는 또 양인이죠. 양인. 겁제보다는 양인의 마음이 더 강해요. 겁제보다는 양인의 마음이 더 강하다. 그래서 겁제나 뭐 이런 것들은 흉악하다. 다음에는 궁의 상이다. 그래서 궁이 궁이 이게 연주다. 월주다. 일주다. 시주다. 그래서 일간이 이거는 이거는 뭐야? 천간이죠. 여기는 지지다. 지지다. 그래서 일간이 여기 이거는 일간이고 여기는 일지다. 그런데 일 원칙으로 따지면 나는 누구야? 나. 나는 일간이 나야. 차주의 일간이 본인이야. 본인. 일지는 이거는 배우자야. 배우자. 그래서 일간과 일지가 이거를 우리가 두부일심동체라고 해줘. 두부일심동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야. 일간이 나고 일지는 배우자니까 나하고 배우자하고 합쳐서 하나의 줄을 형성해줘. 그래서 두부일심동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주의라고 천강과 지지를 합쳐서 나로 보는 거야. 그렇죠? 원칙적이라면 일간만 나는데 두부일심동체니까 천강과 지지를 합쳐서 하나의 체계로 보는 거야. 시는 자식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 일간이 시하고 합했다는 얘기는 자식하고 나하고 한 몸체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시주도 뭐라고 그래? 주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의 몸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연주는 주로 어디예요? 부모 부모 조상이야. 부모 조상. 월지에 있는 쟤가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뭐야? 내가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월지에 있는 쟤가 나한테 여기에 비겁이 떠있다. 연월지에 여기에 쟤가 있는데 연월지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 뭐야? 나한테 돈이 부모 재산을 받을 수 못 받아. 못 받아. 왜? 비겁이 먼저 가져가잖아. 그렇죠? 돈이 있으면 가까운 놈이 먼저 가져가죠? 돈에서 가까운 놈이 먼저 가져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연간이나 연지에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재산 못 받아. 거의 받을 수가 없어. 왜? 겁쟁이 먼저 가버리니까. 여기는 부모 부모 형제 월주에 있는 비겁은 형제로 보죠. 식상도 월주에 있는 식상 있죠? 이것도 엄마 부모로도 보지만 형제로도 봐요. 형제 꼭 비겁만 형제 보는 게 아니야. 연월주에 있는 식상도 때에 따라서는 식상도 형제로 본다. 여기는 배우자다. 배우자. 여기는 자식 공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공이야. 배우자 공 자식 공 여기는 부모 형제 공 여기는 부모 조상 공 그래서 우리 부모는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 월주에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부모를 찾을 때는 부모성이 시주에 있어. 부모성이 시주에 있는데 월주나 연주 하로 같다. 합이나 보금이나 이런 걸로 같다. 그러면 부모가 되는 거야. 그게. 왜? 성이 자기 궁위로 갔기 때문에. 항상 배우자 궁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배우자 성이 배우자 궁하고 관계가 없다. 그럼 배우자 아니야. 안 되는 거야. 자식 성이 자식 궁에 가기 전에 깨졌다. 그럼 뭐야. 자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항상 궁이 성이로 가야 되는 거야. 궁은 성이로 가야 돼. 궁이 성으로 못 들어 가는 거는 다 아니야.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일찍 죽는다든가 아니면 변고가 생겨서 날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다음에 육체를 볼 때 육체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연쭄는 뭐야. 이건 다리. 우리 하체 다리를 의미해. 다리. 하체 다리. 허벅지 이하 이 다리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몸통이 돼. 몸통. 이거는 몸통.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사람 전체의 몸통을 의미해요. 천관은 그러면 뭐야. 이거는 상체죠. 여기는 몸통인데 월주는 몸통인데 천관은 상체고 지지는 하체가 되는 거예요. 하체. 하체가 그래서 이런 몸통이 있으면 상체 머리 다리 위로는 상체라고 그러죠. 다리 밑으로는 하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기는 천관은 상체가 되는 거고 하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에 있는 게 깨졌다. 그러면 뭐야. 내 상체 상체가 다친 거야. 머리나 어깨나 뭐 이런 상체 상체에 다친 거야. 월치가 깨졌다 그러면 하체가 깨진 거야. 하체. 그럼 일지는 뭐냐. 일지는 몸속을 얘기해. 우리 몸 그러니까 월주는 몸 밖을 얘기하는 거라 보면 되고 일주는 어디야? 몸속 자 우리 몸속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죠? 오장육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뇌라는 개념이었어요. 원래 명략에는 뇌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뇌 그 다음에 뼛속에 있는 뭐야. 뼛속에 골수 있죠. 골수. 골수. 이런 것도 어디가 되는 거야? 일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여자가 일지에 식상이 있는데 깨졌다. 그러면 뭐가 깨진 거야? 여자의 생식기가 깨진 거야. 생식기. 그러니까 일지에 식상고가 있는데 깨졌다. 그러면 뭐야? 자궁암이지. 자궁암. 그렇죠. 자궁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오장육부니까 뭐 간 오장육부라는 게 뭐야? 심장이라든가 심폐 간 담 뭐 이런 거 있죠. 신장 방광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일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주는 하여튼 우리 밖으로 드러난 거 있죠. 우리 몸에 눈코 입기 이런 거 다 드러났죠. 생식기 이런 거 다 드러났죠. 요거는 어디야? 시주야. 시주야. 시주. 그래서 시주는 내가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닐 때 쓰는 거 있죠. 그건 다 뭐야? 시주에 있는 거 시주. 그래서 내가 우산을 받고 우산 비용은 우산 받고 나가야죠. 또 내가 어디 가려면 차 끌고 나가야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시주에 있는 거야. 시주. 시주는 내가 쉽게 얘기해서 밖으로 나갈 때 써먹는 게 뭐야? 시주다. 밖으로 나갈 때 써먹는 게 시주. 지팡이 그러면 시주라. 그렇죠. 신발 모자 이런 거 있죠. 선글라스 이런 거 안경 선글라스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나갈 때 써먹는 거죠. 집안에서 선글라스 쓰는 사람은 없죠. 요즘에 있긴 있어. 연예인들이 계약품 잡으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자기를 뭐야 자기를 드러내야지 나타내니까 그거는 불편하지만 자기의 직업상 자기의 직업상 이라는 거죠. 직업상 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마. 직업상 이라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시주에 있는 거다. 시주에 있는 게 시주에 있는 것은 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시주에 있는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로 보는 거예요. 꼭 차량의 상이 아니더라도 인성이나 이런 건 자동차. 그러니까 주체로 따지면 또 손발 손이나 발 손도 팔뚝 밑에 이 손 그 다음에 발목 밑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거는 시주다. 시주에 록이나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비겁 시주에 비겁이 있다. 그러면 뭐야 손재주 발차주 경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식상이 붙어있으면 더 좋은 거지. 예를 들어 시주에 비겁이 있는데 거기 식상이 붙어있으면 뭐야? 손발에 뭐가 붙은 거야? 기술이 붙은 거죠. 식상은 기술이고 아이디어고 그런 거니까. 손발에 기술이 붙어있으니까 탁구선수 축구선수 이런 사람들은 시주에 식상이 있고 식상과 비겁이 붙어있다. 그러면 뭐야? 아주 뛰어난 거죠. 그런 것이 그렇게 우리가 궁의의 상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항상 이거는 구구단이야. 구구단 구구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비겁은 다 뭐야? 우리가 비겁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겁제도 우리 몸이고 비견도 우리 몸이야. 그래서 여자 사주의 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체라고 그랬죠? 신체 나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 여기는 연이나 시는 먼 곳을 의미해 먼 곳 그러니까 밖을 의미해 우리가 연주나 시주는 밖이고 일주나 월주는 안을 의미해 그래서 연주나 시주에 역마살이 있다든가 자기의 연주나 시주에 역마살이 있다든가 역마살이 로고를 차고 있다든가 비겁을 차고 있다 그러면 내 몸이 멀리 밖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래서 시주나 연주에 비겁이나 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뭐야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왜? 내 몸이 내 몸이 어떻게 멀리 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연주에도 있고 시주에도 있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이 또 뭐야 움직임이 활동 범위가 넓은 거야 활동 범위가 내 몸이 그냥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있어 비겁이나 록이나 이런 게 지지해 있을 때가 있고 천간에 있을 때가 있어 천간에 있을 때가 있고 지지가 있어 천간에 있을 때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만 이 천간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지는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까지 자기 집까지 그런데 지배상에는 인성이죠. 인성 지배상에 있는데 그러면 천간에 갑목일가 이게 갑일간이 이렇게 연주에도 있고 시주에도 있고 갑일간이 연주에도 시주에도 있어 그런데 이게 자나 진이나 이런 게 인성이나 인성이니까 그렇죠. 집이죠. 이런 사람들은 몸도 왔다 갔다 하지만 집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집을 이동이 많은 거예요. 이쪽에서 살다 저쪽에서 살다 집은 한 곳에 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집까지 그냥 서울에서 살다 부산에 가서 살다 제주도에 가서 살다 이렇게 전라도에 가다 살다가 강원도에 가서 살다 이렇게 집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쫙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궁의의 상을 보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많다. 이외에도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구구단 같이 그냥 사주 보는 순간에 같이 보여야 돼. 이게 그래서 구구단이 중요한 거야. 구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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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간지 조합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간지 조합의 상 간지 조합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천강과 지지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또 지지는 지지끼리 합쳐지고 천강과 지지가 이렇게 서로 합쳐져가지고 있으면 고의의 의미하는 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상이다. 공통된 상 공통된 상이 있다. 간지간에는 공통된 상이 있다. 화상 합화를 하면 우리가 신자진 하잖아요. 그렇죠? 신자진 해가지고 뭐로 변했어요? 수로 변했다. 금이 수로 변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왜? 금생수 하는 거니까 얘 중에는 또 뭐가 있어? 임수가 있죠? 금속에는 수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니야. 그런데 지는 뭐예요? 토죠? 토가 뭐로 변했어? 수로 변했죠? 그러면 흙이 수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좀 독특한 변화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화학적 변화다. 화학적 변화다. 화학적 변화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에는 있으면 이 사람이 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무슨 공장? 화학공장을 운영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합화를 통해서 이런 상이 바뀐다. 묘의 상이 있다. 묘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진술층입니다. 진술층입니다. 이 진술층비가 묘인데 묘고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인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또 될 수 있어요? 비겁고가죠? 비겁고인데 비겁고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양인고. 양인고다. 그다음에 재고 또 관고 식상고다. 이 고 자가 들어가면 집합체가 되는데 집합체 고가 되면 하나의 큰 조직과 집합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인고다 그러면 인고라는 것은 어떤 조직도 되고 권력도 되죠? 또 인성에는 학문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학술 학술에 학술고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학술고라는 건 없잖아. 학술에는 있죠. 그렇죠? 학술에 그래서 인고다 그러면 권력의 집단. 그렇죠? 무슨 조직? 권력 조직. 또 학술 조직이다. 이게 학술 조직. 인고에는 권력의 조직도 되고 학술의 조직이니까 학술의 조직이니까 학술의 조직이 된다. 학술의 조직이 된다. 대개 그런 뜻이 있다. 양인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인고는 총칼이니까 이건 총칼이라고 그랬죠? 총칼이니까 총칼을 가진 조직은 뭐야? 군대죠. 군대. 군대라는 군대라는 군대병형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총칼의 집합체니까 군대. 그리고 총칼을 가진 어떤 권력이죠? 진짜 권력 중에서 제일 큰 권력이 무슨 권력이요? 총칼을 가진 권력이죠. 총칼을 가진 권력이 최고 센 거야. 재고라는 거는 돈창고죠. 돈창고. 그러니까 은행 또 기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기업. 그렇죠. 재고에는 어떤 기업이나 공장. 그렇죠? 공장 같은 거. 기업이나 공장 뭐 이런 거. 돈창고니까 돈창고니까 재고는 돈창고죠. 그러니까 은행 기업 공장 뭐 이런 상이 있다. 광고라는 건 뭐야 이건. 국가의 상이 있죠. 그렇죠? 왜? 법률이나 어떤 국가기관 상이 있는 거예요. 광고는. 그런데 광고를 제압했다고 하면 식상고는 큰 직책을 갖는 거죠. 큰 직책을. 큰 관을 갖는 거예요. 큰 관. 관직을. 관직이죠. 관직. 큰 관직을 갖는 거예요. 관고는. 관직. 큰. 관직은 관직인데 큰 관직입니다. 식상고는 식상고는 이것도 공부 우리가 공부할 때 인성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한다고 그랬어.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선생밖에 못해. 현생. 현생이 딱 맞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최첨단 생명공학 이런 거 있죠. 아주 최첨단 이런 거. 그다음에 물리 같은 거. 물리 같은 거. 진짜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식상고 식상으로 공부해야 돼. 식상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천재가 이걸 잘못 떼면 뭐가 돼요? 천재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녀 사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식상고. 그러면 이제 내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했으니까 내 밑에 놈이죠. 자식이니까 여자의 식상은 자식이니까 내 아랫사람이죠. 내 아랫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학교 이런 거 대죠. 학교. 그렇죠. 학교나 교회나 뭐 이런데 종교시설 뭐 이런데 왜 종교시설에는 누가 와 신자들이 오잖아 신자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은 식상이 왕이야 종교인을 하더라도 신자들이 많은 거야 신자들 식상원이 와야 학생들도 많이 생기는 거야 선생님은 학생 목사님은 목사나 종교인들은 신자 식상원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교 뭐 이런 식상고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단체도 될 수 있죠. 왜 학술해 이것도 학술해도 돼 왜 학술해야 지식의 지식의 집합체니까 그렇죠. 지식의 집합체니까 학술해도 된다 학술해도 학술해도 이런 고가 되면 무조건 큰 거다 이거 큰 거 이런 이런 거 됐을 때는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뭐야 진술측미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 정통명리에서 얘기하는 개강백호 있죠. 개강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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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백호살 여러분들 개강백호살 이런 게 지식의 지식의 뭐가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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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측미가 있으니까 다 개강백호라는 거예요. 왜 개강백호를 개강백호라는 게 뭐야.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사주에는 개강백호살이 있어서 장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갑자기 차 타고 가다 죽었어 행사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개강백호살이 있어서 죽었어 이렇게 얘기는 해 다 그러면 그 사주에 있는 개강백호살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갑자기 가다가 죽을 놈인지 갑자기 객살 놈인지 아 이 사람은 장관이 될 놈인지 개강백호살을 갖고 구분해라 그러면 못해요 못해 그냥 결과를 놓고 걔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개강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개강백호가 있는데 이 놈은 개강백호살이 있어서 장관이 될 놈이야 이 놈은 개강백호살이 있어서 갑자기 행사할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구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개강백호가 좋게 쓰이는 거죠 은행으로 쓰이고 그런데 개강백호살 중에 수명상이라든가 뭐가 하나 진술충미가 하나 깨졌어 진술충미가 진이 병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병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뭐야? 이게 진술충미가 병이 되면 뭐야? 갑자기 죽는 거야 그냥 횡사 객사 해버린 거야 술토가 터지니까 뭐야? 내가 터졌다 이 말이야 병이 그러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가 이렇게 딱딱 이게 보니까 좋은 개강인지 나쁜 개강인지 구분할 수가 있죠 진술충미가 깨졌어 이게 보니까 술이 깨져서 진이 깨졌어 여자가 식사가 진이 깨지면 남자랑 여자랑 마찬가지로 진이 깨지면 뭐야? 수가 깨진 거죠 그러면 신장반광이 깨진 거죠 신장반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이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일리 가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만 알으면 진술충미가 깨졌는데 이게 관고를 내가 잡은 것인지 이런 거만 구분하면 알 수가 있죠 이걸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강백고살이라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술충미만 잘 사주를 가지고 진술충미만 우리가 분석할 줄 알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흉살 쓸데없는 신살 수합명리에서 쓰는 신살 외에는 다른 거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해결이 안 쓰는 게 아니야 더 정확하고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쉬었다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